호랑이와 결혼 할아버지 옛날에 소와 양을 기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할아버, 나하고 힘을 겨뤄볼까? 내일 숲에서 누가 나무를 더 많이 쓰러뜨리는지 겨루자. 할아버지는 호랑이에게 그러기로 하고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미리 나무에 독질을 해두었다가 내일 슬쩍 미시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손쉽게 나무를 쓰러뜨렸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약이 오른 호랑이가 말했어요. 할아버, 내일은 돌을 눌러서 누가 먼저 돌의 뇌를 터뜨리는지 겨루자.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요구르트를 큰 돌 가운데 넣어두었다가 누르면서 돌의 뇌가 터져나오는군 이라고 말하시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돌을 눌러 금방 뇌를 터뜨렸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녁을 먹자 호랑이는 할아버지에게 자고 가라고 하더니 밖에서 칼을 쓱쓱 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절구를 쓰고 누웠지요. 조금 뒤 호랑이가 살그머니 들어와 칼로 할아버지 머리를 내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칼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놀라서 후다닥 자기 침대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머리에 콩 같은 게 딱 부딪히던데 호랑이가 덜덜덜며 말했지요. 할아버지 진짜 힘세시네. 이번엔 호랑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 할아버지는 꾀를 냈어요. 사부로 우물 주위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요? 우물을 파내어 통째로 가져가려고 그런다. 안 돼요. 그러면 난 목말라 죽어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얼른 물동이를 들고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호랑이는 커다란 금덩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금덩이가 너무 무거워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녀석 손님을 바래다 주어야지. 할아버지는 호랑이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를 보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요? 호랑이 수육이랑 호랑이 순대를 대접하구려. 그 말에 겁이 난 호랑이는 도망치다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야 왜 급히 도망가고 있어? 이 집 노인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서 도망치고 있어. 난 날마다 그 집에 사는 소와 양을 잡아먹는걸. 겁내지 말고 나랑 같이 가보자. 안 돼. 그럼 끈으로 네 목과 내 목을 묶고 가자. 둘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말렸습니다. 늑대 지금 나한테 빚진 호랑이를 가져온 거야?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겁이 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늑대는 끈에 목이 졸려 이가 하얗게 드러났지요. 호랑이는 그걸 보고 늑대가 자기를 비웃는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나서 더 빨리 달렸고 목 졸린 늑대는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호랑이도 늑대도 없는 평온한 숲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빛과 까마귀 아주 오랜 옛날 까마귀는 온갖 동물과 풀과 나무 사람을 지은 가장 힘센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빛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해도 달도 별도 없는 깜깜한 밤만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까마귀는 강가에 사는 족장에게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족장은 해와 달과 별을 삼나무 상자에 담아두었어요. 까마귀는 빛을 훔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까마귀는 족장의 딸이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까마귀는 솔리프로 변신해서 물 위로 떨어졌어요. 족장 딸은 물과 함께 솔리프를 삼켰고 몇 달이 지나자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난 뒤 아기를 낳았어요. 까마귀가 바로 족장의 손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족장은 손자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손자가 해달라는 건 무엇이든 해주었지요. 손자로 변신한 까마귀는 족장에게 달과 별을 달라며 계속 울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족장은 달과 별이 든 상자를 주었어요. 손자는 상자를 받자마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달과 별이 흩어지면서 하늘에는 달이 빛나고 별이 반짝였지요. 족장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손자를 사랑한 나머지 크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자가 해를 달라며 또 울기 시작했어요. 울고 울고 또 울고 숨이 다 넘어가게 울었습니다. 마침내 족장은 해가 든 상자를 손자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손자는 한참이나 그 상자를 갖고 놀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까마귀로 변해서 상자를 물고 날아올랐습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는 어둡고 깜깜한 깜깜한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물었지요. 거기 누구요? 빛을 갖고 싶지 않소?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빛이라고요? 아무도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없소. 까마귀는 상자를 열고 해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환해졌어요. 햇빛을 처음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세상 여기저기로 도망갔습니다. 그 바람에 까마귀가 만든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지요. 이제 하늘에는 별과 달 해가 있게 되었고 어둡기만 했던 세상에는 빛이 생겼답니다. 교황이 된 젊은이 옛날에 늙은 백작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보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하루는 백작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예의야 예의야 나는 도저히 너를 가르치지 못하겠구나. 다른 데 가서 무엇이든 배워보렴. 그래서 아들은 다른 도시의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꼬박 1년 동안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무엇을 배웠느냐 새가 짖는 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되겠다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거라. 그래서 아들은 또 다른 도시에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꼬박 1년 동안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무엇을 배웠느냐 새가 우는 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거라. 이번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은 또 다른 도시에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꼬박 1년 동안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무엇을 배웠느냐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야 이번에도 헛은 짓을 했구나 안되겠다 여봐라 이 녀석을 숲으로 데려가 죽이도록 해라. 백작의 부하들은 아들을 숲으로 끌고 갔지만 젊은이가 가엾어서 죽이지 못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숲을 나와 걷다가 어느 성에 닿았습니다. 젊은이는 왕에게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왕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아래 닳은 탑이라도 좋다면 재워주마 그곳에서는 사납게 지저대는 개들이 있는데 누구든 가까이 가면 잡아먹어버린단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개들에게 줄 먹을 것만 준비해주세요. 젊은이가 낡은 탑에 가까이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납던 개들이 짖기는 거녕 꼬리를 흔들며 젊은이가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이튿날 아침 젊은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가 왕에게 말했어요. 개들이 말하기를 탑 안에 큰 보물이 있대요. 개들은 저주를 받아 그 보물을 지켜야 하는데 누구든 보물을 가져가면 저주가 풀린대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보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럼 너를 아들로 삼을 것이다. 젊은이는 개들이 일러준 대로 해서 금으로 가득 찬 보물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사납게 지저대는 개들이 다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 했습니다. 왕도 기뻐 하며 젊은이를 아들로 삼았어요. 얼마 뒤 젊은이는 로마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가다가 늪을 지나는데 개구리들이 개굴 개굴 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어두워 졌어요. 젊은이가 로마에 이르렀을 때 마침 교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이가 성당에 들어가자 흰 비둘기 두 마리가 젊은이의 양쪽 어깨에 나란히 내려 앉았습니다. 새 교황이 나타나셨다. 기적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은 놀라며 젊은이를 교황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는 자기가 교황이 될 수 있을지 몰라서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비둘기들이 젊은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교황이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로마로 오는 길에 만난 개구리들이 자기가 교황이 될 거라고 말해서 당황했는데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젊은이는 미사를 드릴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흰 비둘기 두 마리가 늘 귀에 대고 알려준 덕분에 미사를 잘 드릴 수 있었답니다. 세 가지 말을 배운 덕분에 젊은이는 결국 교황이 되었답니다. 당돌한 며느리 옛날 어느 곳에 며느리를 몇 명이나 쫓아낸 고약스런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며느리를 손가락으로 꼽아 보자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장가만 갈 뿐 신부와 오래 살지 못한 아들도 속이 탔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나이가 든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개 너머에 사는 부자 영감이 며느리 쫓아내는데 선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영감네 집에 시집을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놓지도 말아라. 너는 소문도 안 들었느냐? 아버지 소문을 들었기에 시집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리하여 그 처녀는 고약스런 영감네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시아버지의 고약한 버릇이 나올 차례입니다. 항상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트집을 잡는 것은 음식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짜다든가 싱겁다든가 꼭 음식 트집을 잡아서 갓 시집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를 울리고 마침내 쫓아내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며느리를 쫓아내는 방법의 시작인데 자원에서 시집간 며느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단단히 벼르고 있던 시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밥상을 들고 들어간 며느리는 밥상을 내려놓고 윗목에서 다소곳이 앉아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밥상 위에는 밥과 국이 있을 뿐 맛있는 반찬 한 가지 없이 간장 한 사발 찬물 한 사발 그리고 주먹보다 큰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트집을 잡으려던 시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알고 쫓겨날 짓을 하는 셈이지만 이것은 뜻밖의 밥상이었습니다. 며느라 이것이 무슨 놈의 밥상이란 말이냐 며느리가 또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세히 들으시옵소서 지금까지 들어온 며느리가 열 명은 더 된다고 들었는데 다들 음식의 간을 잘 못 맞춘 것이 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당돌하게 대답하는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귀여이 너를 쫓아내리라 하고 벼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침착하게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서 맛을 알아서 조절하시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싱가우면 여기에 있는 간장을 다 잡수시고 짜면 여기 있는 물을 다 잡수십시오. 그래도 입에 맞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돌멩이로 음식맛을 모르는 입을 비벼 버리십시오. 시아버지는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다니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음식 투정에 대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는 며느리라면 그 다음은 해보나마나 시아버지가 질 것이 분명합니다. 쫓아낼 수가 없을 바에는 미리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시아버지는 낫빛을 바꾸며 손을 내자우면서 말했습니다. 아 설아 내가 졌다. 이제는 심수를 부리지 않을 테다. 그 후에 며느리는 마음을 고친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줄무늬가 생긴 호랑이 어느 화창한 오후 호랑이가 며칠째 사냥을 하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것 같았지요? 호랑이는 뭐 먹을 게 좀 없나 하고 어슬렁 어슬렁 굴밖으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굴 아래로 하얀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옳다 되었다 하고 호랑이는 토끼를 불러 세웠습니다. 토끼야 거기 잠깐 섣거라. 왜 그러셔요 호랑이 아저씨? 배가 너무 고파 눈이 돌 지경이다. 너라도 잡아먹어 배를 채워야지 안 그랬다간 이 호랑이 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다. 토끼는 호랑이의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도 눈도 꿈쩍 안고 웃었습니다. 에이 아저씨도 덩치값을 하셔야죠. 저같이 조그만 것을 잡아먹는다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토끼의 또랑또랑한 말에 호랑이는 배고픈 것도 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그동안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인가 하면요? 저 아래 냇가에 가면 둥글둥글하고 납작한 차돌맹이가 많이 깔려 있지요? 그래 있지 그 차돌맹이들은 뜨거운 불에 구우면 찰떡이 되는 연구예요. 그래 찰떡이 되었니? 그럼요 되고 말고요. 아저씨 저랑 같이 가서 찰떡을 구워먹지 않을래요? 찰떡이란 말에 호랑이는 금방 군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먹고 말고 그래 차돌을 불에 구우면 찰떡이 된단 말이지? 그럼요. 아주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한 찰떡이 되지요. 호랑이는 곧장 토끼를 따라 냇가로 내려갔습니다. 냇가에는 예나 지금이나 동글동글하고 납작한 차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토끼와 호랑이는 차돌을 주웠습니다. 토끼와 호랑이는 먼저 열 개를 주워 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몰래 한 개를 더 주웠습니다. 동글동글하고 납작한 것으로 고르고 골라 주워온 차돌을 토끼와 호랑이는 냇가에 불을 피우고 불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이윽고 차돌은 건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호랑이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짐이 꿀꺽꿀꺽 넘어갔습니다. 토끼는 시체미를 떼고 말했어요. 아저씨 이젠 거의 다 익었나 보네요. 보세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저씨 차돌떡은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 나거든요. 제가 마을로 올라가 맛있는 고추장을 얻어올 테니 아저씨는 여기 꼼짝 말고 지키고 있으세요? 아저씨가 먼저 먹어선 안 돼요. 떡은 열 개이니 아저씨 다섯 개 저 다섯 개 아저씨가 슬쩍 실례했다간 곧 들통나요? 그래 어서 다녀와라 내 절대로 먼저 먹지 않을게 호랑이는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먹어선 안 돼요? 내가 이 연구를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다고요? 말을 끝낸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호랑이는 토끼 말대로 꼼짝 않고 차돌맹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배는 고프고 뱃속에서는 시냇물 흘러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을 뚝뚝 흘리며 한없이 떡을 바라보고 있던 호랑이는 마침내 차돌떡이 열 개가 아니고 열 한 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어보고 세어보아도 열 개인 줄 알았던 떡은 분명 열 한 개였습니다. 옳거니 토끼가 오기 전에 얼른 한 개만 맛보아야지. 호랑이는 시뻘겋게 달은 차돌맹이 한 개를 냉큼 집어서 홀딱 삼켰습니다. 시뻘겋게 달군 차돌맹이를 삼킨 호랑이 뱃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는 너무 뜨겁고 숨이 막혀 훌쩍 훌쩍 뛰다가 떼굴떼굴 굴러 냇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냇물 속으로 들어가 냇물을 배가 터지도록 마시고서야 간신히 차도를 식힐 수 있었어요. 호랑이는 온종일 냇가에 누워 있다가 한밤에야 간신히 굴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열흘쯤 지나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호랑이는 다시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자기를 속인 토끼를 찾아 잡아먹든지 너구리나 들깨라도 한 마리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어셀렁어셀렁 굴을 나왔습니다. 때마침 굴 아래쪽으로 토끼가 지나가다가 호랑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토끼는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아찔했지만 이번에도 시체미를 딱 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날 왜 찰떡도 먹지 않고 먼저 가버렸어요? 마을에서 내가 너무 오래 있었지요? 마을에 갔더니 마침 초고추장이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겨우 고추장을 얻어가지고 초고추장을 만들어 허겁지겁 달려와 보니 아저씨가 없지 뭐예요? 그 많은 찰떡을 혼자 먹느라 배가 터질 뻔했어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토끼의 능청스런 말솜씨에 홀려서 그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돌맹이를 먹다가 죽을 뻔했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토끼는 재빨리 그 낌새를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힘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 난 배가 고파 힘이 없구나. 그래서 얼굴이 그랬군요. 그런데 아저씨 아저씨는 힘도 센데 왜 늘 배가 고프세요? 호랑이는 이 야밉도록 깜찍한 토끼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토끼는 재빨리 또 입을 열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아저씨 다 알고 있으니까요. 순간 호랑이는 토끼가 너무 미워 한입에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었어요.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제가 아저씨를 위해 열흘 동안 불철주야 연구를 해가지고 온 걸 모르세요? 또 무슨 연구냐? 호랑이는 토끼의 연구라는 것에 더 속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아저씨는 참새고기를 좋아하시지요? 그럼 좋아하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수백 수천마리 참새들이 아저씨 입속으로 날아들어가는 연구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수백 수천마리 참새들이 뇌 입속으로 날아들어온다는 게냐?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속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새고기라는 말에 또 흔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참새고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토끼는 이야기가 착착 맞아 떨어지자 신이 났습니다. 그걸 연구하느라고 열흘 동안 잠도 못 잤다니까요. 나도 열흘 동안 잠을 안 자야 되느냐? 아저씨는 힘들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건너 억새밭에서 입만 크게 떡 벌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새들이 미친 듯이 날아들어오니까요. 저번 찰떡 꼴일 때처럼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면 안 된다? 염려 마세요. 가라고 해도 안 갈 거예요.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억새가 한창 피어있는 시내가로 갔습니다. 아저씨 아주 힘껏 힘껏 입을 벌리셔야 돼요. 입이 커야 참새들도 많이 날아 들어오니까요. 나는 저쪽으로 가서 참새들을 몰고 올 테니 아저씨는 아저씨는 여기 앉아서 입을 크게 벌리세요? 이번에도 속이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걱정 마시래도요. 참 아저씨는 두 눈을 꼭 감고 입을 벌리셔야 돼요. 왜? 아저씨도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참새들이 보면 겁이 나서 도망치지 날아오겠어요? 그러니 갑갑하더라도 눈 꼭 감고 계셔요? 알았지요? 토끼의 말이 하도 그럴싸하여 호랑이는 시키는 대로 억새밭에서 입을 쩍 벌리고 두 눈을 꼭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그렇게 웃음꼴로 앉아 있노라니까 저편에서 후여후여 하고 토끼가 참새를 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참새들이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억새밭에서 새들이 날아오는 소리가 버석버석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한 마리의 참새라도 더 먹을 욕심으로 입을 찢어져라 한껏 벌렸습니다. 버석버석 하는 참새들의 날개치는 소리는 점점 가까이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참새들이 빼를 지어 입속으로 날아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버석버석 하는 소리가 회오리 바람처럼 커져갈 뿐이었지요. 그리고 숨도 쉴 수 없이 공기가 뜨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사방이 더워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억새밭에 붙은 불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버석버석 하는 소리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오는 소리가 아니고 억새들이 불에 타는 소리였습니다. 호랑이는 토끼에게 또 속았다고 화를 낼 겨를도 없었습니다. 불에 타 죽지 않으려면 불 바다 속을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호랑이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하여 불 바다 속을 뛰고 또 뛰었습니다. 호랑이가 억새밭에 빠져나왔을 때는 그의 붉고 아름다운 털들은 타고 그을 여서 새까만 자국이 수트로 그려놓은 듯 선연했습니다. 억새밭을 빠져나오면서 그을린 검은 자국 그것이 오늘날 호랑이의 질문이랍니다. 호랑이 잡는 제주 옛날 어느 곳에 밥 먹고 글만 읽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부인 혼자 살림을 꾸려 나가려니까 잠으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짜증을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선비를 비난하였습니다. 당신은 글만 읽을 줄 알지 살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니 참 답답합니다. 나가서 돈을 좀 벌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어서 쫓아 냈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아깝구나. 그런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온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길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달려오더니 비키시오 어서 비켜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홉 사람이 산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를 가시오. 우리는 저 동네에서 온 팔도 힘센 장사들인데 저 산에 호랑이가 있다고 해서 지금 잡으러 가는 길이오. 호랑이만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지요. 선비는 호랑이를 잡으면 돈을 번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호랑이라 돈 벌기 쉽군. 그러면 나도 보통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 호랑이나 잡으러 갈까? 그러면서 앞서간 장사들을 따라 갔습니다. 힘이 없는 선비가 힘센 장사를 따라가서 어쩌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달려만 갔습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서니까 호랑이와 한 장사가 서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 호랑이와 장사는 진작부터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다른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면 힘 안 들이고 뒷전에 서 있다가 거기에 한몫 끼어서 덕이나 좀 볼까 하고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용감한 첫 번째 장사가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다가오자 산이 찌렁지렁 울리도록 울었습니다. 그러자 용감하게 앞장섰던 장사가 그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사가 호랑이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장사도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장사가 나섰습니다. 나가면 뭘 하나요? 모두가 허탕이었지요. 아홉 번째 장사도 다 무서워서 뒤로 도망쳤습니다. 저마다 용감하다고 뽐내던 장사들이 저 모양으로 무서워하자 뒤에서 구경을 하던 힘이 약한 선비는 그 모습이 우스워서 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아홉 장사는 호랑이에게 망신을 망신을 당하고 허약한 선비에게까지 조롱을 당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비에게 화풀이를 하였지요. 선비는 두 손을 내자우면서 잡으라는 잡으라는 호랑이 잡지 않고 애꿎은 나를 왜 잡으려고 하시오. 호랑이가 지금 저기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홉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장사가 다함께 팔을 벌리면서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가 보니까 참으로 우스웠어요. 멀리서 화살을 쏜다면 죽을 모른지 몰라도 눈앞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야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크게 웃었습니다. 호랑이는 하하 웃었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성난 호랑이 울음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던 아홉 장사들은 그만 무서워서 전부 물러섰어요. 그래 명색의 장사라는 사람들이 그것이 뭡니까? 호랑이가 웃을 일입니다. 호랑이 하나 못 잡고 땀만 뻘뻘 흘리다니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소? 선비는 약을 올렸습니다. 선비란 원래 남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은 잘하는 법입니다만 실제로 자기가 앞장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선비가 그런 사람이어서 팔짱을 끼고 아홉 장사를 흉보고 있었습니다. 아홉 장사는 아까부터 화가 난데다 이번에 또 비웃으니까 선비에게 대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죽을통 살똥 하면서 호랑이를 잡으려 하는데 당신은 거기에 서서 누구 약을 올리는 것이오? 당신이 한번 호랑이를 잡아 보시구려 그렇게 잘랐으면 말만 하지 말고 어서 앞장서 보시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자기가 실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나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구경만 하여도 간담이 서늘한데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를 놀리나 간담이 서늘하다는 사람이 말만 잘하네 그러더니 아홉 사람이 벼랑 간 선비에게 달려들어서 호랑이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선비를 던진 곳은 절벽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원래 장사들이 호랑이를 잡으려 할 때 힘이 붙이면 호랑이를 유인해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였던 것인데 싸움다운 싸움을 한 번도 하지 못하여 절벽을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돈을 좀 벌어볼까 하고 따라와서 아홉 장사에게 말을 함부로 한 선비가 절벽 있는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되었다. 호랑이에게 물려죽든지 호랑이에게 밀려서 절벽에 떨어지든지 될대로 되라. 이렇게 아홉 장사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나요? 선비는 언급결에 떼밀려서 호랑이 호랑이 코앞에 섰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화가 났습니다. 산중의 왕인 자기를 상대하려면 사람들 중에서 힘이 센 사람이 나서야 할 것인데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갈 저런 허약한 선비가 여러 명도 아니고 혼자 도전한다는 것이 여간 노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같은 약골이 가미나를 잡겠다고? 호랑이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신을 생각해서 이번만은 참지 않고 선비에게 달려들어 잡아먹을 생각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자 선비는 겁이 나서 땅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되도록 땅에 표가 나지 않게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말이니까 이처럼 길지 실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랑이 뱃속에 벌써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장사 아홉이 다가와서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드디어 호랑이를 잡으셨습니다. 호랑이에게 죽지 않은 것은 사람 소리를 들어서 알겠지만 호랑이를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잡았다니요? 당신이 날색의 땅에 엎드리자 목표를 잃은 호랑이가 당신을 잡지 못하고 그냥 당신 몸 위를 날아서 저 아래로 절벽 아래로 그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호랑이가 날아가다니요? 호랑이가 절벽에서 떨어져 그만 허리가 짓근 했다는 것이지요? 선비는 그제야 내용을 대강 알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큰 절을 하였습니다. 선비님 그런 실력이 있는 줄은 모르고 아까 함부로 말을 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호랑이 죽은 것을 가져와 지요? 선비는 사람들에게 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벽 밑으로 가서 죽은 호랑이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선비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도 호랑이 잡은 데 끼워 주십시오. 호랑이에게 겁을 먹고 잡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장사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선비는 가소로웠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잘한 일이라고 하나도 없었으므로 아무렴요 호랑이는 다같이 잡은 것이지요 하면서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선비의 부인은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등을 밀어내긴 했지만 사실 걱정이 되었는데 누가 와서 선비가 산에 호랑이를 잡으러 가더라는 말을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산으로 달려가는데 자기 남편이 앞장서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호랑이를 간단히 잡았다는 말을 들은 부인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호랑이가 눈앞에 있고 아홉 장사가 선비 앞에서 설설 기는 것을 볼 때 그 말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원님은 가난한 선비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말을 잘해주어서 장사 아홉 명도 상을 받았습니다. 선비는 그 후에 누가 와서 호랑이를 잡으러 가자고 하면 책을 봐야지 호랑이 잡는 재주는 한 번 이면 좋 가오 하면서 호랑이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하였답니다. 시험을 통과한 며느리 옛날 옛날 어떤 곳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국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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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살림을 일으키고 그 살림을 잘 지켜나가려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며느리를 고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던 중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서둘러 며느리 감을 시험하는 집을 마련 마련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잣집에 시집을 오고 싶은 처녀는 가문이 높거나 낮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먼저 집 앞에 마련한 며느리 집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한 달간 먹을 식량은 쌀 한 말 잡곡 한 말 그리고 반찬 이라고는 신김치 얼마와 간장 한 종지 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한 달을 먹기에도 부족한 적은 양이었습니다. 보통 어른은 한 달에 쌀 두 마리나 서말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말 이라니 말이 안 되죠? 더구나 며느리 감 혼자 먹으면 모르겠는데 며느리 집을 지키며 며느리 감 을 도와주겠다는 할멈까지 함께 그 적은 신량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라고 하여 시집을 갈까 했더니 이것은 무슨 수작이야 부자가 이렇게 구두 새인 줄은 몰랐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한 달만 참으면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호강을 할 것이니 한번 시험을 해볼까 하고 며느리 집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얼굴이 누렇게 되어서 나온 처녀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영리하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쌀 한 말과 잡곡 한 말을 구십으로 나누어 한 끼씩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쌀을 아흔 봉지에 나누다가 기가 막혀 일찍 마음을 돌리고 간 처녀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신랑 감인 아들만 몸달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며느리 집을 세워서 처녀마다 굶겨 보내거나 아예 욕을 하며 돌아서 게 할까? 나는 장가 갖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빨리 장가를 갈 수 있게 며느리 집을 없애거나 식량을 많이 대주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꾸질함만 듣고 물러났지요. 이놈아 다 너를 위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잔소리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에 드는 색시 감이 나타날 것이다. 아버지 그래도 저는 장가를 빨리 가고 싶습니다. 조금만 잠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색시 감이 나타난다는데 너는 그것을 모르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지독한 구두세라는 소문이 나서 이제 웬만한 집에서는 청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는 가끔 신부 후보가 나오더니 이제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속이 상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처녀는 건넌마을에 사는 집안은 보잘것이 없는 가난한 집 아가씨 였습니다. 집안이 훌륭한 처녀만 고르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며느리 감으로 나서 찾아보자. 그래서 가난한 집 처녀가 부잣집을 찾아가서 며느리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지키던 할멈이 반가워 하면서 방을 치워주었어요. 이 방은 내가 한 달간 있을 방이니까 처음부터 내가 청소를 하겠네. 할멈은 볼일이 나와서 가서 보게.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온 듯이 팔뚝을 걷어 올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왔다 갔지만 이처럼 청소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집안은 어지러웠습니다. 더구나 근래에 며느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먼지가 여기저기에 풀썩 많이 있었지요. 이것을 말끔히 청소한 것입니다. 할멈은 고마워 했지만 한편으로는 머지않아 배가 고프다고 떠날 것이 틀림없을 것인데 저 여자가 괜히 설친다고 속으로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앞서 들어온 처녀들과 다르긴 달랐습니다. 자 청소는 그만하시고 저녁을 지으시지요. 그러자 청소를 하였더니 배가 고프구먼 우선 잘 먹고 볼일이야. 나는 양이 커서 배고프면 못 사네. 그러니 밥을 많이 하게. 할멈도 오늘 애를 썼어. 그러니 우리 둘이 먹을 만큼 먹어야지. 한 달 살자고 처음부터 굶을 수야 없지 않은가. 아씨 그럼 식량이 바로 떨어질 것인데요. 떨어지면 어때 굶거나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벌어서 살아야지 안 그런가? 하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걱정이 됩니다. 고맙네. 그러나 걱정 말고 어서 밥이나 같이 짓세. 그러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솜씨 깨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멈과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이튿날 아침 처녀는 할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불정을 잘 모르니 할멈이 일자리를 구해오게 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가난한 살림에 무엇인들 못했겠는가 바느질 빨래 물레질 시야질 길쌈 밥 먹이 음식장만 산에 가서 나무하기 어느 것 하나 안 해본 것이 없으니 내 실력은 걱정 말고 일거리나 많이 구해오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 며느리 집에 들어오시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어려우니 제가 일거리를 얻어오면 집안에서 일을 하시지요. 저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으니 일거리를 얻는 것이야 어렵지 않은데 솜씨가 문제지요. 그런데 아씨가 안 해본 일이 없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은 우선 푹 쉬시지요. 내일부터 일거리를 맡아서 돈벌이를 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할면만 믿고 집에 있겠네. 그러면서 처녀는 어제 집안 청소를 하였는데도 다시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할멈은 일거리를 구한다고 하며 집을 나가서 부자 영감에게 갔습니다. 할멈 하룻밤만 겪어보면 며느리 깜을 대충 시험할 수 있지 않던가 어제 온 저녀는 어떻던가 아이고 영감님 말도 마십시오 늙은 제가 놀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보고 했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며느리 깜이 드디어 들어왔네 좀 더 살펴보세요 하면서 부인에게 말하여 일거리를 며느리 집에 주었습니다. 한 달 기한이 다 찼어요. 그동안 처녀는 옷 짓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서 동네 옷을 도마 타서 지었습니다. 남자의 겉옷인 도포 같은 것은 짓기가 어렵다고 어른들도 꺼려 하는데 처녀가 만지기만 하면 요술 부리는 것 같이 거뜬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일거리가 작고 몰려왔지요. 그래서 한 달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났습니다. 부엌에는 산거리가 그득하고 나무가 높이 쌓이고 방안에는 쌀 감하니까 쟁여져 있었습니다. 한 달 있는 동안에 1년 먹을 것을 준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손질을 하여 곳곳마다 윤이 나서 반들반들 하였습니다. 만 한 달이 지나 마침내 그 처녀는 며느리감 시험을 통과하여 혼인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가난한 처녀집에 돈을 보내고 재산도 좀 떼어 주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솜씻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며느리는 그 집의 보배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물론이고 시부모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분해하는 며느리 옛날 어떤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집 온 며느리에게 조상님 앞에 분양을 하라고 하였지요. 분양은 향불을 피우는 것이니까 제사상 앞에서 향을 피운 후에 절을 하여 새 식구가 되었다는 인사를 올리라는 말인데 이 며느리는 배운 것이 없어서 분양이란 말을 잘 몰랐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분양을 분행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며느리는 이것을 분해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분행하는 내 목소리가 안 좋으면 어떠냐? 어서 분행을 해라 하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목을 가다듬은 뒤에 제사상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이고 분해라 아이고 분해 그것을 본 시부모는 즐겁하며 놀랐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소리가 작다는 말인 줄 알고 더욱 크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이고 분해 며느리는 분양하라는 것을 분해라는 소리를 내라는 줄 알고 크게 더 크게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집에서 클 때 분양하는 걸 본 적도 없나 하고 며느리 친정인 사돈댁을 흉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오늘은 호랑이를 만나서 정신을 차린 토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를 몇 번이나 골려주었지요? 읽는 내내 대체 어쩌려고 저렇게 호랑이를 약올리나 했는데 끝내 호랑이 몸에 검은 줄무늬까지 만들어 놓아 오늘날 호랑이의 몸이 된 거라고 하니 믿거나 말거나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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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